어 뭐야 영어로 되어있어 왜 일본어가 아니지 소리 울려요? 우리의 터널들이 더 깊은 것 같다 여기가 무엇일까요? 잘 닫아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 어때요? 소리 들려요? 어때요? 내 얼굴 내 얼굴 보면서 해야겠다 오른쪽 아래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얼굴 보면서 해야지 뭐 OBS 화면으로 게임해야겠다 그냥 OBS 화면으로 이렇게 허술할 수가 젤다 공주님 아 예스 예스 잠깐만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오 근데 그래픽 신기하다 안신댔스 링크 씹덕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본어 젤다 힘에 힘에 삼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대로 쫓아가는거 맞나? 젤다공주님 죄송합니다 젤다공주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하이라이 성지야 이런곳에 있었을줄은 어 뭐야 링크 마스터소드가 말을 멸하는 검이 반응하고 있어요 역시 이 안쪽에 뭔가 있는거겠죠? 하이라을 덮친 재앙을 봉인한후 성 또한 계속 방치되어 있었지만 설마 지하에 이런곳이 있었을줄은 링크 신중하게 나아가죠 젤다공주님보다 링크가 키가 더 작네 아 이게 공격이야 오케이 링크 거기있는건 뭐야 오 아래와 고대 문명의 흔적 고대 문명의 흔적 아니면 대화를 길게 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신겁니까? 오 사진찍는다 스위치인가? 아 이 조각도 역시 이곳에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조나오에 대한 지식과 전부 일치해요 조나오는 먼 옛날 신화시대에 있었다는 문명으로 신과 같은 힘을 지녀 하늘에서 번영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역사서에 등장하지만 그 전모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게 없는 베일에 쌓인 문명이에요 그렇군요 뭐지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온게 아닌거 같은데 헉 그건 혹시 고대 석상일까요? 되게 관심이 많은가봐 이 석상은 조나오 쪽을 본떠 만든걸까요? 저희의 생김새와는 조금 다르네요 아 저 위에가 얼굴이구나 근데 하늘에 있던 문명의 흔적이 어째서 성 지하에 더 안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가부조링크 오 하늘에 있는 문명이 왜 지하에 있는거지? 공주님 달리세요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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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어허 뭔 소리지? 본인만 아는 것을 이렇게 어..하일리아인 그런가봐요 천사 응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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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멋있어 원주님이 똑똑하네 이런 장면이 제일 신나게 된다 뭔가 이거 만든 사람 강박증 있나봐 간격이 뭔가 깔끔하네 신났다 신났어 스위치가 아니라 카메라네 스위치 모양처럼 생긴 카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왼쪽 위에 있는 체력 봐 되게 많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지? 이만큼 저도 너 죽을 거라는 뜻 아니냐고? 아니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갑시다 공주님 오 뭐야 이상하게 피어올라 오 뭐지? 먼저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공주님 좀 뛰세요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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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달리시라고요 뭔가 노래 무서워 노래 뭐가 이렇게 우시 오우 떨어질 뻔 저게 뭐지 저건 가죠 링크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네 뭐야 오 아까 그 벽화에 그려져 있던 포즈 그대로인데 이상한 연기가 안보이나 오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보석처럼 생겼는데 오 진동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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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오 깜짝 놀라 힘 오 오 오 역시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뭐야 갑자기 또 저 오른손 저렇게 되니까 생각나는데 아 대박 저 괴물은 뭐지? 무너진다 대박 엄청 세잖아 정체가 몰라 정체가 몰라 어 뭐야 본인은 어 젤다 공주님 젤다 어 어 어 헐 뭐야 순간이동 된건가 뭐야 아까 그 부서진 파리다 뭐지? 저 괴물이 최종 보스인가?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원래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나? 어 어 어 됐다 어 어 뭐야 치료해 줬어 어 아니네 접합 됐어 뭐야 뭐야 내 팔이랑 연결됐어 저 팔 정체가 뭐지? 이제 연금술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연금술을 쓸 수 있는 것인가 내 손은 남대로 바꿔버렸네 내 손은 남대로 바꿔버렸네 말을 해 링크 링크는 원래 말할 줄 모르나요? 대사가 1도 없어 과묵한 스타일인가 근데 다 벗고 있네 상의 탈이 제대로 했네 빤스야? 바지만 입고 있어 망가진 마스터 소드 저걸로 어떻게 싸우지? 새로 구해야 되나? 공격 이걸로 싸워야 돼? 아이고 이 빵꾸난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런 데는 파밍할 거 없나? 이런 구석탱위엔 없겠지? 뭐 거적대기라도 없나? 오 링크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놈이었어 이건 이제 어쩌라는 거지? 손을 갖다 대 뭐지? 게이트가 열린 건가? 응? 오 문 열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수영도 할 수 있고 난 뭐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뛰어들기 점프 잠수 같은 건 안 되네 원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만 여기서부터 파밍은 안 해도 되겠지? 일단 이 장소를 나가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헉 핫 와 뭐야 낙댐도 있어? 참 어 여기 상자 있다 낡은 하이 낡은 하이 낡은 하이 하이 그래 바지는 입어야 되겠지? 하이 왜 바지 밖에 안 주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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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만 주는 거야? 하이 기왕 줄 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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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길이 없구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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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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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별로 없는 거 같으니 달리기는 좀 자제합시다 우어 아까 터졌던데가 저기네 저기인 거 같은데 우와 여기, 뭐야 하늘 섬이야? 아까 그 올라왔던 거기 파편 중 하나구나 아이 오이 뛰어도 되는거야? 흑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강심장이다 어떻게 저기서 뛰어내려 생각을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용도 지나가네 아 저게 용이구나 아 이제 시작이구나 스카이다이빙이요? 무슨 소리죠? 안 할건데요 내가 왜요 으흠 죽이다 어디로 가야되지? 오호 내려와 내려 나가는 길이 이쪽 하나였나? 나가는 길이 이쪽 하나였나? 아 일단 가자 되게 맵 반짝반짝하다 오 어 이건 뭐지? 버섯 하늘버섯 하트 회복 효과가 있다 오호 오케이 막대기 어디서 어 뭐야 휘두르기 딱 좋은 밸런스 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 아 이렇게 오케이 이거 나한테 너무 필요한거 아니야? 버섯 어 어어 어어 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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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소드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야 잠깐만 나뭇가지가 부서질 것 같다 어어 야 치사하게 너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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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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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뭐야 사과도 있네 요리 소재로 사용하면 효과가 상승 아 아 어 죽을 뻔했네 육 핫 핫 핫 핫 핫 사과도 죽고 이 플렘 이건 어디다 쓰는거지 조나오 에너지 골렘의 뿔 이 이거 왠지 마스터소드 계속 쓰면 안될것 같은데 나무봉 어 무기 하나 더 얻었다 공격력 4 이거 내구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뭇가지를 무기로 많이 써야겠다 싸우다가 눈에 나뭇가지 보이면 주워가지고 두들겨 패야겠는데 아니 그래서 뭔가 목표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네 일단 이대로 파밍하면서 가야되나 어 근데 이 방금 이 나뭇가지 마이너스 표시는 뭐지 왜 왜 표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거지 아 데미지가 낮아서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구나 일단 쭉 따라서 가보죠 음 맵 너무 예쁘다 뭐지 저거 뭐야 어 움직인다 뭐지 어 도마뱀인가 도마뱀처럼 생겼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랭크님 젤다님께서 당신을 위해 맡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젤다가 나를 위해 스위치를 프로아패드 랭크님께서 가져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오 맵 같은건가 프로아패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험용 아이템 젤다님으로 랭크님께서 제가 데려다주면 제가 데려다주면 되는데 저것은 시간의 신전 먼 옛날 이곳에서는 왕국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삭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게이트가 또 있다 젤다를 찾아라 젤다를 찾아라 다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눈에 보일 때마다 가져가긴 해야겠다 어딘가에 쓰이겠지 무기를 던질 수도 있다 아 잠깐만 지도가 여기 있네 지도가 여기 있으면 위치를 바꿔야겠죠 파점프 파점프 점프 점프 던지기 위험 사과들어입니다 이 안에 뭔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다 깨 다 깨봐 그렇지 사과만 나오네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가 하늘이라서 음 당신은 이곳에 처음 와보셨나 보군요 그걸 무기로 병정골렘과 싸울 생각이십니까? 어이? 병정골렘? 병정골렘은 이 땅을 소화하도록 언명을 받은 존재 그들은 저희 주인인 조나우 분들로부터 침입자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위협으로 간주하겠지요 봐주지 마시고 전력으로 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쓸데없는 장견일지도 모르겠지만 무기를 대충 휘두르지 마시고 상대를 주목하며 제대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수하네? 저를 시험삼아 저를 연습 상대로 주목해보시죠 아 그렇다고 공격하시면 안됩니다 주목 제차 당부드리지만 주인님께 이 땅을 소화하도록 언명을 받은 존재 병정골렘을 주의하십시오 아니 병정골렘을 주인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관리가 안되는 건가? 아 개구리다 개구리 물가에서 재빨리 뛰어다니는 개구리 몬스터 소재가 끓이면 이동속도로 올리는 약이 된대 오 약재구나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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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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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젠장 여기는 길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나본데 맵 자체가 넓어서 길이 좀 여러 갈래로 되어 있나봐요 이쪽으로 가볼까 아 위치여서 표시가 되어 있구나 오케이 에너지 중간중간 이런 거 많네 패드 쓰던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자꾸 달리기를 다른 키를 누르네 달리기 키를 다른 걸 눌러 가자 어쨌든 저 위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요 어 이건 뭐지 따끈따끈 초열매 오 아 추운 곳에서도 따뜻하게 유지 가능하다고 나 옷 좀 주면 안 되나 여기 추운데 옷이 없어 추운데 옷이 없어 심지어 수영도 했어 아 저기 몬스터 있다 이리 와 그렇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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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불검댔어 이게 뭐지 이거 무슨 소단지인데 불 붙였어 이거 가방도 제한이 있을 텐데 아 그렇네 아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오케이 갑자기 불 쑤시개가 되어버렸는데 거미 이거 막 괜찮아 이거 막 내구도 다 앓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무 나무 거미인데 불 붙이면은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어떡하지 불 질렀어 불 질렀어 불 질렀어 견딜 수 없어 뜨거워 아 꺼지는구나 다시 불 붙여볼까 방화라니 실수야 실수 아하 이렇게 아 이러면 몸이 따뜻해지네 아하 이러면은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네 기온이 올라가네 근데 이 노이즈 관련해서는 어디에 쓰이는 거지 어 아 이거 불 질 이거 들고 따위면 안되겠네 흑 흑 흑 흑 흑 이거 막 가만히 이거 막 지나가기만 해도 불 질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맞아? 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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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나 하트 하트 하나 줄었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하트 반 4분의 1이네 절반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냐 불 꺼 그렇지 어우씨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미안하다 불태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무기같은거는 어떻게 만들지? 무기를 죽는건가? 추워 추워 아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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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 오 찌르는 형태로 싸울 수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내기 이거 하나 사용해보자 나중에 사용해봐야지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어째 저기서 기다리고 있던건가? 아 이거 점프키가 익숙하지가 않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냄새 이끌러 오셨군요 아닙니까? 식재료는 불에 구우면 고소해지고 맛과 영양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아까 그 친구 아니구나 아 약간 도움이구나 손에 든 식재료를 화톱불 근처에 두면 구울 수 있다고? 오케이 뭔가 구우면은 회복 효과가 높아지고 뭐 그런건가봐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사과도 이거 요리해볼까? 손에 들기 손에 들기 손에 들기 손에 들기 됐어 돌아가야 되죠 죽이 오 따뜻 따뜻 뭐야 열매 얻었어 열매가 구워진거 같아요 볼게요 어? 에? 어? 에? 아잘못 눌렀어 아 아잇 아잇잘못 눌렀어 먹어버렸네 아 아까워 하 사과는 구워지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 아니다 사과 구워지는구나 손에 들기 확 세개 구워봐 두개 두개 어느게 다 익은거지? 오 구운 사과 오케이 아 이렇게 내가 버섯을 구웠었나? 아 아 이거 굽는게 훨씬 낫네요 구울 수 있을때 구워놔야겠네 손에 그렇지 잔뜩 구워 잔뜩 아 아 아 잔뜩 잔뜩 구워 그 다음에 아잇 왜 자꾸 B를 눌러 A를 눌러야지 아 정말 A A 눌러 A 그치 어 좋았어 좋았어 대충 이정도만 굽자 나중에 구울 수 있는 곳 또 있겠지 아니 제가 이거를 사용을 잘 안하다보니까 이 방향키랑 이게 어색해요 어색해요 대시도 자꾸 다른거 쓰고 다른거 쓰고 뭐하는데지 내가 주워 내가 주워 내가 주워 내가 주워 내가 주워 내가 주워 와 방패도 있다 방패 들기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드디어 무기다운 무기를 얻었다 뭐야 뭐야 설마 보스랑 싸워야되나 파밍 없이 와도 되는건가 오 오 오 뭐야 적금금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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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자 사자 왓아 강화 지민 하자 엇 뭐야 어 아라 어 오른손의 주인 오른손의 주인 오른손 주인 죽었나? 양 같아요 영원한의 주인 그곳에 순서는 직원에 의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렇군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 힘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기저기 다녀야 되나 보다 닫혀있는 문 모험수첩 오 아 메인 챌린지 두개 젤다를 찾아서 이게 순서대로 아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데 일단 사당을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당을 가보긴 해야할 듯 저 빛나는 돌한테 가볼게요 뭐야 뭔 소리야 오 이 친구 좋은 무기를 들고 있구만 아니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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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아니야 뭐하는거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구만 이거를 누르고 떼면 공격 화살 다섯개 단단한 나무를 깎아 제작된다 아 화살도 쓰읍 화살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설마 이것도 때려야되나 나무까지 이런 큰 나무도 때려야되나 아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원래 부서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만드는건 어떻게 하지 바닥에 막 화살이 꽂혀있네 저 친구가 화살 더 쏘게 기다릴걸 그랬나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화살이 더 많아졌으려나 어 바닥에 화살 많다 오 아니네 꽂혀있네 이거를 주머니에서 꺼내고 아 이거는 무기로 따로 안들어가는구나 어 다시 취소 오 판정 그래도 좋네 조금 빗나가긴 해도 판정이 좋은편이네 근데 이게 낫겠다 화살 아까워 화살이 아까우니까 화살 좀 아끼게 뭔소리지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점프 이게 점프라고 점프 랄라랄라라 어 어 이게 뭐지 고고버섯 이동력이 향상되는 효과 이동력이 향상되는 효과 이동력이 향상되는 효과 고고 여 Tá고 여기 막 상자뿌셔서 아이템 나오고 그런건 없나봐 여기 막 버섯 더 있는거 아니지 우코우호의 사당 첫번째 사당에 도착 뭔가 돌 되게 예쁘게 깎아놨다 아 저건 용 움직이는게 아니라 아니네 움직이는거네 쟤는 뭐지 생긴거 약간 하쿠처럼 생겼는데 생과치로의 하쿠 용처럼 생겼는데 하쿠보다 큰거 같은데 아까 만원경 우와 생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가자 아 드디어 왔군 이곳은 파마의 사당 그 옛날 내가 빛의 힘을 담아 사악한 기운을 봉인한 곳이지 이곳에는 빛의 힘이 넘치고 있으니 그 오른손에 잃어버린 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오른손을 내밀거라 아 이런데 안에서는 쓸 수 있나봐 오 뭐야 힘을 쓴다는 게 어떤 거지 울트라 핸드 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약간 염력 같은 거네 잡은 물건을 회전시키거나 다른 물건과도 접착시킬 수 있다 염력처럼 이렇게 쓰는 그 힘의 이름은 울트라 핸드 나의 오른손 잃어버린 힘 중 하나 사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조합할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사용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힘을 이용하여 사당 안쪽에 도착한다면 울트라 핸드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발동 아 이런 식으로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잡기 흑 흑 흑 회전 오 아니 미친 이걸로 움직여도 되잖아 어 이거 봐봐 이렇게도 움직여 오 신기해 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불편할 것 같은데 어 어어 어어 그렇지 뭐 뭔 소리야 제대로 했다는 소린가 통과의 소이런 소리인가 꺼도 된다고요 어떻게 꺼지 어어 어어 이거 아니야 어떻게 그지 설정이 어디지 어 이거 뭐지 옵션이 어딨지 여깄나 옵션이 어딨지 옵션이 어딨지 메뉴가 뭐지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 아까 언어 변경을 내가 어떻게 했지 아까 플러스 눌렀던 것 같은데 아 여깄네 아 여깄네 그치 플러스 눌렀던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어 이거 왜 반대로 움직이냐 어 어 잠깐만 아 아 아 에잇 잠깐만요 아 지금 내가 뭘 만진 거지 아 아 그치 어쩐지 반대로 움직이더라 아 어쩐지 어쩐지 반대로 움직이더라 두 개나 있는데 두 개가 연결이 되나 아 이거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야 타고 올라갈 수도 없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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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날 수 있어 저걸 가져오는 걸까 아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연결하는 거구나 아 연결하는 거구나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안 들어가지는구나 일단 일단 놔두고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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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앗 앗 앗 앗 꽃꽃이 세워지네 앗 잠깐만 잠시만요 이걸 하고 회전을 됐고 됐고 아니 이거를 너를 다시 놔두고 하나면 되겠지 두 개까지는 필요 없겠 아닌가 널 잡아 넌 넌 안 빠지냐 넌 안 빠지는 거구나 아 이거 은근히 어렵네 아니지 그렇게 아 너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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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어떡하지 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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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치기 부치기 오케이 됐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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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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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혼자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도 태워줘야지 나도 태워줘야지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어렵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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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혼자 저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가장 깊은 이곳까지 잘 왔다 이곳에 깃든 악에 악을 멸하는 빛으로 그대를 비추어 주겠다 뭘 주나 뭘 주나 오 뭐지 드래곤볼 힘이 들어갔어 그러게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축복의 빛 축복의 빛 고대의 악을 봉인하고 정화하는 고귀한 빛의 결정 매우 순수한 빛을 바라고 있다 오케이 축복의 빛은 그대의 힘이 될 것이다 오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되나? 재밌네 시작부터 어질어질해 오 오 사당을 돌파하다니 제법이군 이걸로 힘을 하나 되찾았다 이렇게 앞으로 사당 두 곳 정도 더 돌면 시간의 신전의 문을 열 수 있을 테지 먼 곳을 살펴본 뒤 발견한 사당이 표시를 하며 헤매지도 않고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푸루아 패드의 만환경을 이용해 보아라 오호 만환경으로 보고 아까 그 핀 설정 그게 그거구나 저기 있다 아 아 요하게 가운데가 아 오케이 핀 꼽기 좋았어 저기 하나랑 사당이 사당이 다른 데로 가면 또 보이려나? 일단은 저거 저거부터 하러 가죠 사당이 총 세개라고 했죠? 사당이 총 세개라고 했죠? 아잇 잠깐만요 가자 가자 점프해서 갈 수 없나? 아니야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안전하게 가자 일단 그 빨간색 사당 저쪽이니까 빨간색 사당이 있는 데로 갑시다 그렇지 뭔가 무기 제작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무기 제작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이건 뭐지? 팍 아 숙이면 소음을 줄인다 오! 오 잠깐만 이거 이거 어디 타고 가는거네 야 잠깐만 이거 타면은 저쪽으로 간다고? 일단 여기는 나와 이따가 나중에 오는걸로 이따가 나중에 오는걸로 미니맵도 은근히 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익숙하지가 않네 익숙하지가 않네 아아아아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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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은거야? 에? 뭐야 나 죽은거니? 뭐야 아니 방금 죽은거야? 이게 무슨 반개짜리 아니 무슨 이상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나 참 나 참 나 참 어떻게 이런일이 여기서 여기서 좀 잔뜩 구워서 가자 잔뜩 들어서 구워 근데 버섯 왜이렇게 크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 그치 않아요? 아니야 더 구워 더 구워 일단 이거 확 구울 수 있을만큼 다 구워 그렇지 버섯 구이 맛있지 버섯 구이 맛있지 그 다음에 확 확 확 확 그렇지 사과도 굽고 약간 요리를 하는게 아니라 좀 뭔가 쓰레기 태우는 것 같네 던지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쓰레기 태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됐다 타자 뭐하니? 너 거기서 뭐하니? 또 들려주셨군요 부디 화터풀을 쬐고 가십시오 식재료를 가지고 있다며 아 오케이 혼자서 뭐하나 했네 내가 잘 다녀올게 중간에 중간에 버섯 보이면 바로바로 주워야겠다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 바닥이 잘 안보여 맵 자체가 너무 밝아 되게 눈부셔 그러지 않아요? 너무 눈부신데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길이 아닌 쪽을 자꾸 가는 것 같지? 개발장에 아기가 담겼다고? 그럴 수도 있는게 여기가 하늘섬 하늘 쪽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쪽이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여기 아까 내가 파밍하면서 오던 곳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볼까? 호우 호우 잠깐만 여긴 추운 곳이야 옷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아니 주인공이 이렇게 춥게 다니는데 어떻게 옷 한 벌을 안줘 옷 좀 주시라구요 옷은 어디 있냐고요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열매가 있는 건가 열매가 근처에 있는 이유가 있네 이걸 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이 안에도 뭐가 있을 거야 던져 던져 그렇지 뭐야 사과 하나 나왔어? 아 근데 저쪽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아 뭐야 내려와 그러면 따끈따끈 열매인가 뭔가 맞나? 맞나? 약간 원피스 느낌 나긴 하는데 그거 좀 구워서 가야겠다 몇 개 없긴 하던데 몇 개 없던데 그걸 다 먹으면서 갈 수 있으려나 불을 붙이고 가자 생각해보니 불을 붙이고 가면 되겠네 일단 이거 다 구운 다음에 요리 뭐야 따끈따끈볶음 뭐야 요리가 따로 있는 거였네 화끈따끈따끈볶음 이름 진짜 대충 진네 여기는 진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어 근데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생기나요? 따로 구우러 가야겠네 귀찮네 정말 욕 저거 저거 모닥불에서 구워서 갈려고 요리 요리하는 것보다 구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골렘이 식재료 있으면 여기서 다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야 고기 이리 와 고기 이리 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짝을 찾아줘야지 아니 그 많이 나온 건 맞는데요 좀 아깝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친구의 곁으로 보내줬어 부디 친구와 잘 오래오래 하늘에서 잘 살길 바래 오 마 따뜻한 바람 밀어 오 구운 따끈따끈 초열매 됐다 밤까지 근데 이거 시간을 시간을 때우는 게 뭐가 중요하지 이거 많이 중요한 건가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었는데 맞네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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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절도 중요하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열매가 생기려나 일단 저 추운 곳으로 올라가야 되긴 하니까 아 그래서 눈이 부신 걸 수도 있겠다 맞네 어 어 뭐야 고맙다 장작으로 잘 쓸게 사실 장작으로 쓰기 위한 무기가 필요했는데 네 덕분에 무기를 하나 더 얻었어 밤이 되는 건가? 되게 안개가 낀다 밤이 훨씬 나으려나? 이게 무슨 한 바퀴 돌아도 여기 있는 건 다 먹어서 이제 뭐가 없네 가자 어 잠깐만 아까 그 그 지글 지글지글 아 저기 있다 올라가는 길이 여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올라오는 길이 여기뿐인가? 잠시만요 아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그냥 먹고 가야겠다 뭐야 이거는 효과가 없잖아 아니 미친 그냥 하트만 올라가는 거잖아 아 아 맞네 그냥 이거 먹는 게 맞네요 다섯 개 다섯 개 말고 하나만 넣어도 괜찮았으려나? 유리 메모를 볼게요 아 다섯 개 아 아 근데 하트가 너무 아까워 이거 아니 추운 걸 떠나서 하트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거? 구운 걸로는 요리가 안되나? 어 그런가 봐요 보자 아 이거는 다시 뭐 요리가 안되네 음 그럼 다시 도전 도전 아 올라가는 길이 여기뿐인가 여기뿐인 것 같은데 아 하아 여기 나중에 와야되나? 욕 여기 나중에 오는 곳인가? 이런 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지 이런 게임 저 열매를 좀 모아야될 것 같은데 이쪽 길 말고 다른 길 있나 볼까? 아 아 아 아 음 음 어 여기 이쪽 옥으로 갈 수 있으려나? 아 이쪽으로 아니지 지금 여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 어 다른 신전 있을텐데 다른데부터 찾아볼까? 아 뒤로 다시 잠깐만 음 음 올라가는 길이 여기뿐이네요 이거는 아 그러면은 잠깐만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자 저기 아 순서가 있나? 다른 곳을 먼저 가고 그런 건 안되나? 다른 곳을 여행하고 다른 곳을 여행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아 다른 데를 찾아보자 아 저기도 있다 저게 아까 고기 아까랑 다른 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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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파밍을 좀 하면서 고기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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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뭐야 공격도 할 줄 아는 놈이었어? 야 화살 아까우니까 이리와 빨리 이리와 이리와 아 됐다 아 됐어 됐어 두개 얻었다 피와 맞받군 피와 맞받군 피와 맞받군 버섯 하나 먹어 원시인 아니거든요 원시인 아니거든요 너무하시네 친구의 곁으로 보내줄게 친구의 곁으로 보내줄게 이리와 무석으로 몰아서 아 아 아 체력이 없어 체력이 고기 고기 우가 우가 고기 내놔 고기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될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될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이건 뭐지? 원기 버섯 요리에 사용하면 스태미나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오 초록색 버섯도 좋은거네 네 그러게요 스태미나 회복 보이네 버섯은 다 털어먹어 됐어 가자 어 한 마리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야 잠깐만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네 사과도 간간히 먹어줘야되고 이게 위에 있는 사과는 어떻게 먹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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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사과정도는 포기할까? 흑 흑 됐어 사과도 많은데 뭐 사과정도는 포기하지 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였잖아 아이쪽으로 오면 안됐네 흑 새로 처음보는 길이라고 이쪽으로 왔더니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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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뒤로 가야되네 흑 흑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되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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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보인다고 그냥 막 달려갔더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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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되네 주변을 좀 둘러보고 갈걸 그랬어요 주변도 안 둘러보고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 버섯 진짜 많다 어어 이쪽말고 쭉 가서 아까 그 이렇게 물건 이렇게 거는데 있잖아 그쪽으로 가야되는게 맞네 거기서 이동했어야 했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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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있으니까 봐준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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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봐줄게 아직 고기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 고기도 요리해서 먹는게 훨씬 좋겠죠 부서질 것 같아 그냥 부서트리는게 맞는 것 같아 어 뭐지 생각보다 뭐지 빨리 부서질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내구도만 내구도만 썼잖아 아까워 금방 부서질 줄 알았더니 부서지지도 않잖아 자 자 보자 어 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으 흑 흑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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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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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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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회전을 회전을 아 다시 이거 아니야 자자 아니 아니 제대로 자 살짝 살짝 걸고 걸어서 됐고 아 아니야 기다려봐 아 이거 환자를 하나만 걸어도 괜찮으려나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다시 좋아 이런 모양으로 넘어졌으면 어 야 잠깐만 이런 모양으로 되면 야 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걸 붙여야 되는데 이걸 붙여야 넘어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왜 이게 이거 모양이 이렇게 밖에 안되냐 왜 이게 이거 모양이 이렇게 밖에 안되냐 아니 아니야 넌 넌 됐어 옆에서 만들어도 될 것 같다고요 아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어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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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탈 수 있냐 이거 어 이러면 안 무너질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자 위로 좀 올려서 걸어볼까 걸어볼까 아 아 정말 정말 확 내려놓고 내려놓고 기다려봐 어 어 어 오케이 자 다시 이거를 약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일단 도 옳지 그리고 널 널 널 널 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붙인다면 아 아 아잇 하 하 하 아냐 자 자 다시 왜 붙여지는게 이렇게 밖에 안되지 자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해전 회전을 아 회전이 이 모양이 아 나 정말 일단 붙여봐 이거 붙여보고 될수도 있어요 탈수 탈수 있을 까 하 아니 할수 있을거야 자 이거를 자 할수있어 할수있어 여기다 걸고 아니 고리가 조정이 잘 안돼요 가다가 죽을거 같은데 가다가 죽을거 같은데 아 내가 올라타면 안움직여지는구나 자 자 가자 야 잠깐만 갈수있을거 같애 야 갈수있을거 같애 기다려봐 어 아씨 아 혼자 가버릴거 같은데 어 야이거 안 cross really 내가 위쪽을 올라탄다며 가능 할수도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씨 야 저거 혼자 가버렸어 어떡하냐 저쪽 퍼즐은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되지 아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었는데 일단 너를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이대로 붙이면 안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고 오 뭔가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방향 조절이 어렵네 이렇게 돌아가는게 없어 방향이 방향이 어쩜 다 저 모양이야 내가 방향에 맞춰서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선이다 고정이 될 줄이야 이게 왜 고정이 됐는데 이게 왜 고정이 되는 거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여기에 떨어뜨리면 오 쪼끔 쪼끔 됐어 쪼끔 아 안돼 아 제자리 제자리 걸음 여기 살짝 내려놓자마자 내려놓자마자 아 아 너무 안정적이야 아 너무 안정적이야 아 드디어 해냈다 와 됐다 와 됐다 오 뭐야 영혼 여기 있네 여기 오는게 맞았네 괜히 이상한데로 갔잖아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군 본디 그들은 시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었다 아직도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엔 놀랐지만 더 이상 모셔야 할 존재가 없다는 점은 좀 서글프구나 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어디다 쓰는걸까 이 배는 어디다 쓰는걸까 이 배는 어디다 쓰는걸까 엄청 많다 이거 다 구워 다 다 구워 다 구워 다 구워 통나무가 많고 장작묶음 장작묶음 불씨만 있으면 불 붙일 수 있대 대박 대박 드디어 여기 먼저 오는게 맞았네 여기 먼저 오는게 맞았네 아 이건 쓰는게 부셔뜨리는게 아니구나 도대체 이 이건 뭐지 어디가 장작하는거구나 장작패는거구나 장작패는거구나 어 도끼다 어 잠깐만 얘 이걸로 나무를 팰 수 있는건가 어 이런거 다 버려 됐어 돌 도끼 들고 장작을 캘 수 있는건가봐요 어 어 어 에 네 뭐지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뭐지 점프로 지나갈만한 거리는 아닌데 거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뭐지 제 생각에는 못올라갈거 같은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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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아 아 다리를 만들어서 흑 흑 흑 흑 음 다리를 만들어서 가는거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 볼까 흑 흑 흑 흑 흑 토 목과 친구들이 잘하겠네 흑 흑 흑 흑 흑 흑 위험하니까 딱 오케이 그 두개씩으로 가자 이리와 저 배는 왠지 쓸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남겨두고요 두개 붙이고 돌려서 그렇지 두개면 네개면 되나? 어 잠깐만 이거 모양에 맞게 넣어야 되나? 두꺼 하나하나 세개? 아 이렇게 세개씩 놔야 되나? 나무가 왠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꼭 저 모양에 맞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걸 그렇지 그렇지 자 자 갈 수 있나 보자 거리가 닿나 아 됐다 잠깐만 조금 불안하니까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렇지 홈으로 들어가지지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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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조금 위험한데?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떨어질까봐 어 이건 뭐지? 아까 이것도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던데 여기도 무닥불 있네요 오 화살 좋아 오케이 쉿 조용히 해주십시오 사냥 중입니다 아 야생동물 사냥하고 있었대 야생동물을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웅크리고 숨을 죽인 상태에서 사냥을 하네요 화를 사용하면 멀리서 쏠 수 있는 데다가 약점 오케이 시간의 종소리를 놓친 것 같다고? 저 자식들 머리를 노리면 되나? 아니 야 잠깐만 야 저렇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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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서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몰래 잡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나도 한방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여기 또 뭐 퍼즐이 있네 어 잠시만 잠시만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퍼즐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 버섯 이런 거 보이면 먹어야지 됐고 요 안에 있었구나 여기가 유리하는데 아 저쪽에도 있었네 이런 거 싹 싹 털어먹어야지 나 피가 언제 이렇게 하나 달았지? 풀체력 유지해야 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한 번 떨어져서 그랬구나 풀체력은 항상 유지해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뭐야 얘 여기에 여기도 오네 아까 저쪽에 있지 않았나? 난 여기서 보이는 시간의 신전을 좋아해서 항상 이곳에 서서 바라보곤 했었다 시간의 정원은 고요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을 알리는 시간의 종만이 주변에 울려 퍼졌지 종이 울리면 이 섬의 모습도 변했다 예를 들면 밤에는 반딧불이가 나타나 아름다웠지 그립구나 종이 울리면 뭐가 변하는 건가? 보자 보니까 아까 이거 누르니까 그거 뜨던데 아니네 이걸로는 안 되네 어허 점프가 그렇지 점프 그렇지 점프 어 그렇지 여기 올라간 뭐가 있나? 여기는 그냥 일반 섬인데 화살 아오케 화살 활 에너지 그냥 아이템 먹으러 오는 곳이구나 빨리 가자 나의 목표는 저거였는데 진짜 자꾸 딴 길로 세네 이거 이거 자꾸 딴 길로 빠지게 되네 하다보니 저쪽에도 있네 목표는 저쪽에 있는데 목표는 저쪽에 있는데 어 이게 뭐지? 아 너구나 여기 뭐지? 여기 뭐하는 데지? 뭐하는 곳이길래 저렇게 몬스터가 많아 원기초 이것도 스테미나 해보 어 야 잠깐만 일단 나무공 써 그렇지 그렇지 방패 한번씩 써줘야지 녹슨 방패 쓸만하다 네요 그렇지 방패 한번씩 써줘야지 어때 어때 좀 잘 싸우지 않니? 좀 잘 싸우지 않니? 그렇지 좋았어 드디어 드디어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저 안에 옷이 있을까? 제발 링크의 이 창피한 모습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세요 화살 화살 계속 주워 다 주워 다 주워 화살은 소모품이니까 보이는 즉시 계속 주워야 돼 옷 아 보석이다 우와 보석이다 보석이네 어디다 쓰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석이다 노출광 타이틀이요? 하나 줄만한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맨살로 있으면은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늘섬이니까 뭐야 태양이랑 가까울텐데 피부가 탈텐데 뭐야 여기도 뭐 있네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거 뭐야? 귀여워 뭔데 귀여워 가방 귀여워 어 이거 뭐야? 아이 귀여워 콜로그 콜로그 큰일이야 친구랑 떨어져 버렸어 아랑 혹시 내가 보이는 거야? 나는 콜로그 숲의 요정이야 친구랑 같이 이 세상을 모험하고 있어 귀여워 완전 귀엽다 그런데 친구랑 떨어져 버렸어 친구가 저기 있니? 연기를 피우고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서둘러 따라잡고 싶은데 이제 피곤해서 전혀 못 움직이겠어 아 음 음 그래서 어쩌라고 아 태워달라고? 아 아 알았어 내가 내가 널 보내줄게 이리 와봐 진짜 피곤하면 쉬었다가 다음에 내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하면 쉬었다가 내일 가면 되지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려나 저 친구를 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면 음 가운데가 맞으려나? 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 더 붙여야겠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아 아 나참 아 나참 방향이 좀 아 아유 아 아유 방향 방향 그래서 얘는 어떻게 데려가야 되지? 얘도 얘도 이걸로 들어야 되나? 아 아 알았어 아 맞네 가자 가자 붙어 그래 너도 거의 붙어 탁 어... 어... 아씨 안 움직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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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친구 여깄잖아요 자 아 아 아 귀여워 가방이 야 잠깐만 너 위치 조정도 해줘야 돼? 아 아 위치 조정도 해줘야 돼? 아 너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됐지? 자, 안녕? 어, 귀여워. 네가 친구를 데려와줬구나. 고마워.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지만 괜찮다면 받아줘. 냄새나는 열매? 또 만나. 친구 데려다줘서 기뻐하네. 이게 전부야? 네 덕분에 올 수 있었어. 나 덕분에 올 수 있긴 했는데 이제 네 덕분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음... 자... 자... 한 바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냥 이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름 안정적이라 그냥 이거 타도 될 듯?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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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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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로 밀어 그렇지 아... 이거 나 너무 잘 만들었다... 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가지러 올게 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 니가 어 뭐야 어 나 무기 없어 무기 들어 아... 아... 어어.... 어...... 아 500년 오 야 무... 무기 들어 아... 아 fortunately ее 뭐야 이 몽둥이는 정말 쓸모없게 생겼네 오 근데 세긴 세네 공속은 느린데 데미지가 센 친구구나 도끼 자 저기를 가려면 여기도 통나무랑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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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츄츄젤리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자극을 주면 변화한다 자극을 주면 변화를 한다고 어 뭐야 그냥 터져버리네 별로 쓸모없는 친구인거 같은데 널 버리자 도끼는 나중에 도끼를 드는게 나으려나 일단 스테미너로 수영은 절대 못할테고 배를 만들어볼까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부네 이 다리에서 만들어야 되네 오케이 자 배를 한번 만들어볼까 통나무가 왜 두개밖에 없냐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활용할까요 저거 저거 저 고리에 다시 가져올까 저 고리 쓸만한데 개는 뭐 똑같이 만들면 되지 뭐 개는 뭐 똑같이 만들면 되지 뭐 개는 되는거 아닌가요 좋았어 좋았어 돛정도는 삐뚤어져야 삐뚤어져야 탈 맛이 나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탈수 있으려나 내려놓자마자 출발할거 같아서 불안한데 무기 히스 오오워 오 야야야 자자자잇자잠 잠깐만 야이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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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나와봐 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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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봐 야야야야 야 안돼 내 저럴줄 알았어 내 저럴줄 알았어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네 야 잠깐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냐? 수영해서 못갈텐데 잘가네 저거 어떡하지? 아 도끼로 만들면 된다고 아 나무 펼 수 있구나 갑시다 이렇게 하는거 맞네? 어 이거 뭐지? 도토리 아 도토리도 회복하는거구나 하나 나오는거야?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네 됐다 자 다시 가성비 가성비 아아 참 내버리고 하 이번엔 절대 혼자 가게 두지 않겠어 탁 탁 아니지 그렇지 두개 붙이고 아 네 다 아아 왜 자꾸 이걸 던져 아 저거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네 두번째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두번째도 실패하면 나 못타야돼? 아 좀 있어보이게 만들었는데 됐어 됐어 앞쪽에 붙이면 괜찮겠지? 아냐 좀 불안해 조금만 조금만 뒤로와라 조금만 뒤로와라 어 됐어 불러오게 해야된다고요? 아 그래야되나? 바닥에 두면은 괜찮으려나 아 아니네 바닥은 또 안가네 아이 불안한데 나 또 못탈까봐 불안한데 좋아 잠수를 시켜서 물에 올라오는 시간까지 좋았어 여기서 놓고 점프 자 그만두고 점프 어 야 아래 아 unemployed 어 Wah rike 클락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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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leen коммент wait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녕하세요 안 ю woman чик ุ아 안 돼! 올라가줘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진짜... 아 저거 어떡하냐? 저 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불러오기 어? 지금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아 잠깐만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가 있을 텐데 아 나... 자... 아직... 먹지 말고 그래도... 세 번의 기회 정도는 주지 않을까? 통나무만 타고 갈 수 있나? 통나무만 타고 갈 수 있나? 아 다치 없어서 앞으로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음... 빠른 선택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거 맞죠? 10분, 19분... 아... 아... 젠장... 아... 젠장... 다시 해요! 뭐...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요. 오는 길에 어려운 거 없었어요. 아... 아... 그래도... 여기... 그거네... 바로 앞이네... 아... 아... 그래도... 여기... 그거네... 바로 앞이네... 끝! 아유... 아유... 오케이... 이것도 죽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꼭... 제대로...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두 번의 기회나... 줬잖아. 그치? 어우... 이거 나뭇가지 버리고... 근데 저... 그... 처음에... 주웠던 무기...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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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미쳤나봐... 뭐하는 짓이지? 아... 아니... 이거 무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아니... 집어넣어... 어... 어... 그렇지... 아... 잘못 눌러서... 야... 잠깐만... 아... 도끼질 한번 해야되잖아... 아... 도끼질 해야되잖아... 아... 쓸데없이... 이상한 짓을... 쓸데없이... 이상한 짓을... 하... 자... 내려놓고... 자... 이번에야말로는 꼭... 제발... 건널 수 있기를... 그렇지... 저거부터... 저거부터... 저게... 은근히...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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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 붙이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붙었어... 아니... 저거 왜 붙은 거야... 뭐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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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적인 곳에... 붙이고... 아... 아니... 왜... 왜... 돌아가는 거지...? 따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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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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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발... 헉... 아니야... 잠깐만... 아니... 여기다 쫓는 게 맞는 건가...? 어...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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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뱅글뱅글... 돌아가지...? 내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가네...? 하... 어... 이렇게 가라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뭐 어때? 가... 가... 기만 하면 되지...? 아니... 약간 가... 이렇게 세로로...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ㅋㅋㅋㅋㅋ 나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가려고 그랬지...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고생했다... 너 혹시...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 여기다 둬... 불안해... 또 잃어버릴까봐... 그래... 이거... 주웠어야지... 뭐 없나...? 가자... 아... 그래... 뭐... 목표... 에... 다가가기만 하면 되지... 어어... 깜짝이야... 버섯... 잠깐만... 근데... 풀피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하나 먹고... 하아... 하아... 됐어... 뭐야... 여기... 배에 또 있네...? 죽어... 이제 씨... 뭐... 뭐지...?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이렇게...? 됐지만... 난 여기를 왔지... 와... 진짜... 먼 길을 돌아왔다... 진짜...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좋았어... 드디어 왔다... 여기는 지금 저장된거죠...? 아... 너무 웃겨... 드디어 왔군... 오른손을 내밀거라... 오른손을 내밀거라... 젤다... 젤다... 입이... 잘 안보인다... 아... 젤다란다... 링크... 오... 무기 모양... 이건 뭐지...? 장비하고 있는 무기나 방패에 아이템 하나를 조합해 새로운 장비로 만들 수 있다... 조합에 사용한 아이템은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한 아이템은 사라진다... 아... 무기를 조합하는 건가봐... 무기의 새로운 힘을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 검을 뽑아 들고... 사당 안쪽에 도착한다면 스크랩 빌드는 그대의 것이 된다... 오케이... 무기랑 무기를 결합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돌 도끼랑 합쳐봐... 아... 뭐야... 녹슨 양손검... 어...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야 이걸로 어떻게 싸우라고... 아니 쓸모가 없네... 쓸모 있는 기능 맞아...? 뭐야 이게... 공격도 못하잖아... 아니... 아니...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 아... 그런가? 패링을 한번 해볼까? 어... 해볼게요... 이상한데 게임... 음? 뭐야...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위로 가는 거구나... 어... 어... 아니... 어... 아니 잘못 눌렀다... 아 설마 이거 돌... 돌로 푸시는 건가...? 문 열어... 아... 아... 나 몰랐어요... 그냥... 떠 있길래 해본 거라서... 어... 부서... 부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깐만... 아닌가...? 금이 가고 있는 건가...? 문 열어... 문 열어... 아 이거 어떡하죠? 제거됨... 제거하면 없어진다잖아... 어... 이 이상한 안 올라가지네... 어떻게든... 통과할 구멍은 있겠죠... 해보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올라가... 를...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 아... 올라가는 거네... 잠시만... 어... 근데 무너질 것 같은데...? 붙여야 되나...? 약간 롱스톤처럼 붙여야 되나...? 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이거랑 다른데...? 붙이... 붙일 수 있나...? 안 먹었다... 어어어... 가까이 가니까 되네... 어... 잠깐만... 바위랑 붙여야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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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좋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탁! 자... 굉장한 무기를 만들게... 일단... 굉장한 무기를 만드는 걸 보여주도록... 어... 이렇게 붙여지네...?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이거를...? 이걸 세우면 되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롱... 롱스톤... 아... 부셔가지고 가는 거 맞죠? 이 앞에 있는 문 부시는 거 맞죠? 아... 아... 잠깐만... 그러면... 애초에 무기를... 좋았어... 애초에 무기를 이걸 들고... 아... 아... 잠깐만... 그러면 애초에 무기를... 애초에 무기를 이걸 들고... 안 되는 건가...? 뭐야...? 아... 이거 세 개... 약간... 그... 당구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아... 나 당구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나 보네...?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 아... 나 당구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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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익은 감자에 꽂은 젓가락 같은 검인데...? 어... 이게 뭐야...? 화염의 열매... 터지면 열이 발생하는 열매... 요리에서 먹으면 고온에서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다... 오... 약간 공격력 상승... 그거네... 화살에... 아... 활 주머니가 꽉 찼다고...? 아... 저게 더 좋은 활은 아니겠지...? 똑같은 활인가...? 어... 굳이... 이걸... 잔뜩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생각해보니...? 두 개... 아니야... 그냥 하나만 갖고 있자... 하나는 더 갖고 있자... 화살이 총 몇 개나 들어가려나...? 헐... 아무것도 없네...? 하... 개웃기네... 어... 잠깐만... 저 위에 뭐 있다... 역시 이거 부셔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렇지... 이런거 부셔야지... 좋았어... 드디어... 나에게 옷을... 아... 이 위에 다 있나...? 다 부셔볼까...? 기존 아이템은 없네...? 없네 없네... 가자... 어이...? 잠깐만... 음... 저 위에 뭐가 있나...? 근데...? 난 왜 저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아닌가...? 저거 뭐야...? 아... 아... 뭐야... 휘파람 왜 불어...? 불을 어떻게... 어떻게 붙이지...? 불을 붙일 소재... 다 태워라... 다 태워라... 오케이... 좋았어... 이거... 이거에서 나갈 수 있는 뭐가... 옷! 열쇠... 왜 이렇게... 벗고 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아... 웃겨... 통감자소드 개웃기네... 휴게소 통감자소드... 맞긴 맞네... 휴게소에 통감자 같은 느낌이네... 아니... 설명을 봤는데... 위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했는데... 아니었네... 아...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이... 이 자식이... 내 무기를 따라하다니... 무빙... 무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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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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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rolling... 나도 나도...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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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잠깐만 방패 써보려고 했는데 어 아 뭐야 어 나 피가 없었어? 나 피 없었니? 몰랐네 피가 없는지도 몰랐어 아 뭐야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돼 어 뭐야 통감자 쏘도 그대로 가지고 있네 뭐지? 어? 뭐지? 어잉? 어 잠깐만 한 개 더 조합할 수 있나? 어 잠깐만 하나 더 할 수 있다 아 안되네 까비 아 나는 그 분해만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분해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네 어 잠깐만 이럴 거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갈까? 앞에도 전할 일 될 거면 하나를 더 만들어놔도 될 듯 도끼에 꽂아볼까? 도끼에 꽂아볼까? 도끼 안되네 진짜 딱 그냥 하나밖에 안되네 가자 그냥 큰 바위 해머 부서질 것 같다 벌써부터 부서질 것 같다고? 아 이거 다 그대로 있네 부서져 버렸네 지금 상자 열려있는 거죠? 아 뭐야 뭐야 열려있는 거잖아 쓸데없이 허약한 거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 휘파람 그냥 가자 통감자 부서져가지고 아 말 부를 때 열쇠는 주겠지? 아 뭐야 이것도 열려있는 거잖아 아 뭐야 아 문 열려있었어요? 허스 진짜 허스고 제대로네 뭐야 돌도 있네 던지기 있는 무기로 싸워야겠다 어쩔 수 없다 설명을 위해서 만든 무기였으니 뭐 아 나 방패 좀 써보고 싶은데 진짜 쓸데없이 아 야 눌렀잖아 야 먹어 먹어 사과 먹어 이거 마저먹어 이거 마저먹어 페링이 되나? 아야 오씨 얘 왜이렇게 세냐 완전 세네 됐다 골렘의 활 부서질 거 같은 거 일단 들고 가자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야 이걸로 안 부서 됐다 좋아보이는 것 같은데 무기 아 드디어 왔다 안녕 가장 깊은 이곳까지 잘 왔다 여기 똑같은 거 같은데 대사는 좋았어 좋았어 두번째 힘을 얻었다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저 통감자 구이 밖에 없나 오 얼굴이 좀 뭉개진다 그래픽이 얼굴이 좀 뭉개지네 핫바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검에다가 통나무 얹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나무맛 핫바 핫바하니까 먹고싶다 배고픈데 링크님 뭐야 미쳐드리지 못한게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어? 이게 뭐지? 여덟개 뭐 배터리 휴대할 수 있도록 벨트 등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장비품이라고? 배터리가 뭐지? 이 땅에서 사용되는 조나우 기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 뭔가 기계를 움직이기 하기 위해 여기서 앞쪽에 동굴을 빠져나가면 보이는 골렘에게 문의해주세요 사용법도 알려준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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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좀 귀엽지 않아요? 하 귀엽게 생겼어 흡 흡 근처에 통나무가 또 있는데 음 아 어? 뭐야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겨라 이겨라 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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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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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뭔가 쎄보여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무기 뭐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커 저거 흡 흡 흡 흡 어 뭐지 판교재 흡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또 있었어 어 어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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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마리인줄 알았어 한마리인줄 알았는데 두마리 세마리 네 한마리인줄 알았어요 어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야? 어디서 온거야 아 저기서 왔구나 이 자식들 어어 어어 잘못 눌렀어 이제 저 친구 도착하기 전에 핫 어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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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으 기다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가 으 으 너도 날 방금 그렇게 죽였겠다 같은 방식으로 죽어라 이놈 감히 날 불태워 죽여? 똑같이 죽어라 눈눈 이이 날 그렇게 죽였으면 똑같이 죽어야지 제발 옷 좀 주세요 제발 옷 좀 주세요 방어 나뭇가지를 잡기 쉽게 다듬은 봉 무기로 사용할 수 있대 병정예지 오 오 훨씬 센 무기구나 오케이 좋아 요리는 나중에 할까? 요리를 미리 하고 갈까? 요리도 몇 개 해볼까요? 음 버섯을 5개 넣으면 뭐가 될까? 버섯으로 요리해볼까? 아니야 5개짜리는 5개짜리는 뭔가 좀 그러니까 빼기 3개? 3개 정도로 해볼까? 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 버섯 꼬치구이 아 진짜 딱 3개짜리로 나오네 아 아 딱 3개 원래 3번에 3개 3개 반 어 잠깐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저거 몇 개 만들자 3개 정도면은 피 반 피 남았을 때 먹으면 채울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듯 3개 3개씩으로 만듭시다 3개씩으로 만듭시다 귀여워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좀 그러네 차주가 오는 거예요 툭 소리를 다 Achor 툭 툭 툭 툭 소리가 듣기는 좋네 아 자꾸 다른거 눌러 이정도 만들면 되겠지? 아 그러네 스킵 있네 스킵 있었네 이정도면 됐겠지? 가자 저 위쪽 이제 마지막 신전을 가야 하는데 발견! 연못과 동굴 오 뭐야? 뭔데? 조명꽃샷 충격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운다 희미한 빛으로 주변을 비춘다 오! 아 이렇게 진짜 방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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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야 아씨 깜짝 놀래라 뭐야 그 눈의 힘으로 노린 대상을 추적하는 능력이 생긴다 화살에 붙이면 상대를 계속 응시한대 아! 고정이 되는 거구나 화살에 붙여서 사용하면 고정이 되나봐요 그.. 멀리 날 수 있다 무기나 화살에 붙이면 멀리 날 수 있다? 오! 개꿀인데? 이게 뭐지? 반짝이는데 이거는 곡괭이 같은 거 있어야 되나? 오! 아니네 부시돌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지만 아! 불 피울 수 있는 거다 어쩐지 아까 지나가는 길에 불 피워놓은 자국 같은 거 있듯 그.. 저거 뭐야 개구리 으이으으으 으으으으으을 날 본군가 지금? 뭐야 저거 저거 보스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 이상한 개구리 뭐야? 일단 챙겨봐 이거 굳이 주변에 밝힐 필요 없겠지? 저 개구리 뭐지? 공격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잇! 저것 이거.. 잠깐만 아! 됐지? 오오! 뭐야? 마요이의 유실물 어? 쟤.. 저거 안 쫓아가도 되는 건가? 이미 없어져서 모르겠다 뭔진 모르지만 이 안에서 뭔가를 얻기는 얻었어요 저 좋은 무기는 이런데 쓸 수 없어 이런 걸로 됐다 쫌 싸구려 약한 무기들은 낭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싸구려 이렇게 써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아! 아씨 잘못 들었어 무기를 쎄긴 쎈데 공속이 느려가지고 아 방패 부서질 것 같으면 빨리 부서졌으면 좋겠네 더 약한 거 암염 소금인데 소금 소금이랑 뭐 섞으면은 요리 뭐 따로 뭐 되나봐요 근데 이거 부서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부술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아 이거 곧 부서질 건데 잘 안 쓰는 이걸로 바꿔보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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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잖아 좋았어 그렇지 뭐 있을 것 같더라니 오우 루비 부시돌 부시돌 좋아 좋아 어쩐지 부술 수 있을 것처럼 생겼더라고 아 이거 내가 들어왔던 곳이고 좋았어 근데 보석은 어디다 쓰는거죠? 오예 드디어 옷 드디어 드디어 옷을 얻었다 좋았어 드디어 옷을 얻었어 나쁘지 않군 됐어 됐어 아 드디어 좀 뭔가 세련된 옷을 입었는데 이것마저도 한쪽 한쪽을 오픈하고 있는 옷이라니 이것마저도 여기는 골렘이 왜 이렇게 많아 맞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땜목이 부서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존하우 기어가 무사한 점이 아 아 아 잘못 놀랐네 존하우 기어를 모르시나 보군요 이 땅에서는 필수품입니다 이 녹색 물건이 존하우 기어입니다 선풍기 두드리면 동작하 작동하며 언제든 바람을 일으키죠 존하우 기어를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수 불가결 배터리가 필요하지요 이것저것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건 땜목입니다 배를 만들어달라 자 보자 어 어디로 가는건데 저 건너편으로 가는건가 어 여기 많이 있네 어 잠깐만 어 어 좋았어 너네들 세명이지 세명을 태울만한 커다란 배를 만들면 되는건가 좋았어 자 해볼까 아냐아냐 이건 소중한 부품이니 필요하시다면 다른곳에 있는걸 사용해주세요 에 에 아 뭐야 자기들 태워다주겠다고 내가 만들려고 한건데 이걸 고부당 됐고 어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옳지 이거를 세개 세개 정도만 붙여도 되겠지 흑 흑 흑 흑 흑 진짜 저 친구들은 염치도 없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자기꺼 못쓰게 하고 자기꺼 못쓰게 하고 흑 흑 이거를 하나면 되나? 너무 느린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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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를 떠올려라 흑 아까를 떠올리라 흑 흑 저 절대적으로 한개만 흑 흑 혹시 모르니까 4개 부칠까? 아니야 그래서 이정도면 되게 됐지 않을까 흑 흑 흑 comprar 하나를 일단 가보지 뭐 그리고 너희들을 태우면 되는거니? 흑, 아니네 잠깐만 어 종쳤어 어? 어? 어 잠깐만 물살이 아 물살 생각을 안했네? 잠깐만 일단, 일단 가보자 일단, 일단은 일단은 가볼까? 어? 어? 아이고 세상에 잠깐만 야 이거 갈 수 있는거냐? 하 배터리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가긴 가네 외출을 도대체 되나? 배터리 오우! 야야야야 저거 끄고 와야 돼 끄고 와야 돼 끄고 와야 돼 으 아, 아우 야 잠깐만 이거 맞아? 야, 야 잠깐만 자, 잠깐만 이렇게 배를 부시는게 맞나? 이거 맞나? 나무 화살 범 근데 이 친구들 일어나야 되는거 아닌가? 버섯 시간이 지나야 맞나 이거? 시간을 보내야 돼 부시돌 부시돌 사용 어떻게 하지? 한번 사용해볼까요? 어떻게 쓰는거지? 어떻게 쓰는거지? 어떻게 쓰는거지? 어? 부시돌 아 부시돌을 여기다 놓고 쳐야 되는 건가? 하나 들고 내려놓고 음 오케이 아침까지 오늘 밤은 여기에서 하룻밤을 새고 땅땅땅 일어났니? 어 일어나렴 이런 시간에 이 앞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에? 이 주변 일대의 산길은 특히 험합니다 어? 산길을 나아가는 지식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당신께도 알려드릴까요? 불을 잘 사용하래 어? 어? 뭐야 나 여기 건너오면 안 되는 거였나? 어이? 어 길은 길은 있긴 하거든요 아 일로 건너오는 건 맞나 봐요 어 여기 막 버섯 많이 달려있네 아 이런 거 파밍을 해야 하나?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올라갔다가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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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만 깎이지 말고 괜히 체력 깎이지 말고 반토막짜리를 먹자 뭐지? 이 위에 레일 있는 거 보면은 뭘 또 타야 되나 본데? 어? 이거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심상치 않다 야 잠깐만 어 저거 뭐지? 저 관역은 뭐지? 에너지 어 여기 에너지 채울 수 있는 것도 여기 있네 넌 뭐냐? 오! 호러그 와 걸렸다 어라 보쿠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너 내가 보이는 거야? 나는 숲의 요정이야 보쿠린을 만나면 이것 좀 전해줘 열매 아따 내 친구들이 이곳저곳에 숨어있어 수상한 곳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해 너 친구들 여기저기 있나보다 올라가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중요한 곳 길이 있나? 아 다시 올라갈 수 있나보네 좋았어 좋았어 아 공격 한번 받고 됐어 여기 아까 개구리 있었는데? 아 도망갔잖아 에라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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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집어넣어 쭈욱 올라가자 여기도 불표울 수 있는 데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는 뭐고 어? 레일 탈 수 있는 거구나 어? 가만있어 무기의 성능을 확인해볼 데가 왔다 가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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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주식들이 여기 스피드 장난 아니다 오 나 이런 무기 좋아 이렇게 빠르게 때리는 무기 좋아요 여기서 불을 피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야 화살 주라 더 주라 오 화살 더 주라 아 그렇지 화살 화살 더 더 뭐야 데미지는 없는데 데미지가 없는데 그냥 날라가기만 하네 이럴 때 버섯 구이를 먹으면 조금 아깝네 야 잠깐만 사과를 두개 먹으면 되겠다 아 뒤 있었잖아 아니 뒤 있었는데 이게 왜 맞춰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돌리네 상무 돌리기를 하네 아이고 대장골렘의 뿔 어 무기에 붙이면 공격력이 상승한다 오케이 어 여기 무기 무기 많다 화살도 꽤 되고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오팔 부서질 것 같은 무기는 빨리빨리 손에 드는 게 좋아 화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마다 모아줘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아까 화살 하나 더 날라갔는데 어디 갔지?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되네 불을 밝혀라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갈까? 네 체온 관리도 있더라고요 너무 추우면은 깎여요 혹시 또 막 혼자서 갈... 아니다 혼자서 안 가겠다 그렇지 하나만 달아도 되겠지? 하나 정도만 달아도... 아이고 두 개 달자 두 개 두 개 정도는 달아도 될 것 같아 배터리가 막 모자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밑으로 밑으로 오케이 됐어 음... 하나면 되겠지? 두 개를 붙이라고? 묘하게 앞으로 계속 간다 기차처럼 만들어볼까? 아 근데... 무거우면 또 무거운데로 빨리 안 갈 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울기겁나 chuss 교육 가자 오 겨 새 새끈 낳아 여 세 중 Old revis 어? 부서지는거 아닌가? 뭐야 여기까지야? 치워야되나? 아니네 그냥 가는거네 뭐야 여기까지야? 왜 여깄니? 이곳은 다른 동굴에 비해 특히 더 어두운 곳입니다 조명꽃 씨앗은 챙기셨습니까? 갖고있어 어허 그래서? 아 조명꽃 씨앗이 꼭 필요한가봐 씨앗을 그냥 심을 수 있는건가? 아 어떻게 심는거지? 무서우니까 좀 좋은 무기 들고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와 화살표를 위쪽하고 선택해서 아 던져야되요? 수류탄처럼 쓰는건가? 우와 엄청 깜깜한데? 손에 들고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던지 던지는건 어떻게 하지? 이런... 이런것도... 그렇지 조나니움 무기와 방어구 재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조나니 씨앗을 손에 들고 손에 들고 손에 들고 아 아 되네 멀... 멀리두기 아 핫 어 엥 엥 엥 이렇게 하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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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확실히 바로바로 캐야되나? 아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이걸로 쓰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 캐가 투척 자세로 튼다구요? 뭔소리지? 어? 오케이 너 너희 자식 또 만났다 아니야 사과를 왜 붙여? 아 사과를 왜? 사과를 왜? 하필 이 타이밍이 움직이네 아 그냥 없어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쓰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써도 된다구요? 이런거 캘때 쓰려고 이런 무기들 주워놔야 돼 좋은 무기는 이런곳에 낭비할 수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저 저거 뭐야 저거 업적 뭐야 저거 저런 업적 나도 모르는 업적이 있네 업적이 있었네요 뭐 아까 어디갔지 어? 주변에서 꺼내기 하면 떨어지지 않나? 아까 이렇게 액수 아 아 저거 하면은 천원씩 준다구요? 그냥 제자리에 떨어뜨려도 되겠다 이거 아 공격하는 애도 없네 이런애로 때리는게 좋다는거죠? 반방코시니까 좋긴 하네 흠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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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 미안 실례했군요 조나니움 재련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나 보군요 이거가지고 뭘 만드는거지? 어 다른 소재를 만든대 아니 잘못 누른거죠 가마에 녹여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거 가공에서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에너지 결정은 뭐지? 배터리 재료 기어와 동력 잔량을 회복할 수 있다 오호 아 교환해서 가져갈 수 있구나 잠깐만 확장하는데 쓰인다 확장하는데 쓰인다 지금 21개 있으니까 어느정도까지 확장이 되는거지? 한 3개만 살까? 일단 3개 정도만 사보자 여기 다시 오면 되니까 교환 애초에 정해져 있는 양이 있어서 막 가져가면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3개 3개만 먼저 가져갈게요 다시 오면 또 차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있을때 그냥 다 사는게 좋은거구나 이거 뭐야 탑승장 발굴한 자원으로 옮기려면 여기를 이용해주세요 조나우 캡슐을 안 가져오셨습니까? 캡슐? 조나우 캡슐 아 조나우 기어가 들어있는거구나 아리가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어 주머니에서 꺼낸 조나우 캡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꼭 필요할때 써야되네 아까 막혀있는데 이유가 있었네 도와줄까? 너가 채굴하기 힘드면 내가 도와줄게 난 도와줄 무슨 소리야 뺏어간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생각해보니까 도와주고 뺏어가는거구나 결국엔 뺏어가는거긴 하네 자 보자 갈준비를 해볼까 자 갈준비를 해보자고 그리고 아까 그 기어 여기있다 기어 하나를 아 여기서 써야돼? 아 조금 아까운데 아 근데 올라가고 그래야되니까 쏴야겠다 쏴야지 뭐 어떡해 제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런식이면 안되는데 이걸 좀만 앞으로 앞으로 그러지 저거 제대로 붙여야된단 말이야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원이라고 스크루지 마인드라니 아까 보셨잖아요 배를 두개나 보내버린걸 보셨잖아요 아끼지 않으면 안된다고 난 아낄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니야 아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되 또 잠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돼 그렇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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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주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 가자 아 아 아 아 아 조금 느리긴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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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모르니까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어 알았지 하 이런건 바로바로 여기 둬야 돼 없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혹시 반디디뿌리 같은것도 아 잡을 수는 없구나 어 뭐야 여기 뭔가 거대한 로또가 로또 당첨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나우 기어 제조기에 가동을 했습니다 어 어 제조기 오 이거 뭐야 이거 제조기 뭐야 기어 제조기를 자원으로 사용해 조나우 캡슐을 제조한대 골렘의 뿔 조나우 에너지 어 뭐 만드는건가 보다 오 어떻게 하는거지 골렘의 뿔 같은거를 어떻게 쓰는거지 골렘의 뿔 아까 많이 얻었잖아 어딨지 대장골렘 아 여깄다 병정골렘의 뿔 이거를 몇개를 사용해야되는거지 다섯개 다섯개로 한번 가본다 라울 나중에 이게 더 재밌어보이거든요 넣기 다섯개 오 잠깐만 몇개 나온거야 하나 둘 다섯개 아 다섯개 넣어서 다섯개 나온거야 화룡의 머리 뭐야 우와 불 나오는것도 주었어 휴대 냄비 오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 한번만 더해 이거 한번만 더해 야 이거 재밌다 오케이 또 다섯개 넣어 가챠네 가챠 가챠네 가챠 다섯개? 휴대 냄비 선풍기 머리 냄비 아 냄비는 별로 필요 없는데 내 기준상 냄비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탁 탁 탁 잠깐 한번만 더 해볼까 세개 이번엔 아 두개정도만 해보자 두개정도만 재밌는데 이거? 역시 이런게 있어야지 이런게 있어야 재밌지 탁 두개정도 두개 넣어보자 투개 아 뭐야 두개나오면 두개나오는건가? 갯수는 똑같이 나오는건가? 아 개수에 맞춰서 나와요? 아 그래요? 하나 넣으면 막 여러개 나오고 이런건 없어요? 뭐야? 하나면 진짜 하나인건가? 한번만 더 해볼까? 너무 정직한 시스템 아니야? 진짜 하나만 나오나? 아... 그러네... 어우 뭐야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도 있네 왜 울어? 뭐야 얜 또 왜... 아... 아... 또 친구... 아 어쩌지 친구랑 떨어질 줄 몰랐는데... 알았어... 도와줄게... 잠깐만... 1자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가져와야지... 이럴 줄 알았어... 다시 만드는 것보다... 어? 어... 다시 만드는 것보다 가져오는 게 낫지... 흑! 가자... 어 맞네... HP? 오케이... 아... 옳지... 그리고... 너 이리와... 아... 너 이리와... 아... 너 이리와... 이리와... 그래도 안전하게 태워줬어... 널 앞에 태워... 아... 널 앞에 태워... 널 앞에 태웠어야 했는데... 아이씨... 아이씨... 어이쑤... 위험한데... 아 비켜 비켜 자 네 친구 있는데로 왔어 점점 뒤로 가니까 불안해 한 번씩 꺼내놔야 해 떨어져 가자 따라잡았어 오케이 답내로 줄게 이거 근데 열매가 어디에 쓰이는 거에요 귀여운 친구도 상자도 있네 나중에 쓰일 때가 있어요 사과 사과 버려진 여기저기 많네 버려진 부품은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뒤집어져 있는 거구나 난 또 무슨 새로운 자동차 모양인 줄 알았네 어 어 어 야 잠깐만 어 저긴 어떻게 가야 되지? 저기 갈 수 있는 곳인가 저 다리 끊겨 있는 거 어떻게 가지? 야 잠깐만 아 고리로 가야 되는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고리로 이거를 일단 떼고 일단 떼봐 그치 붙이고 아 이거 안 떼도 됐었네 아 생각해보니까 두개 붙이자 여기 어차피 두개나 있으니까 더 이쪽으로 돌려야지 돌려 돌려 그..그..거..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 거기..말.. 아.. 그거 말고 x2 아 이거 방향 애매하네 됐어 너 말고 저거 가져올거야 저게 방향이 훨씬 낫다 이거를 아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 됐스 깜찍하군 가자 깜찍하네 어..어.. 허허 이제서야 잘못된 걸 알았다 허허 이제서야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다 야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이걸 돌리면 되지 됐다 어? 어 맞지 이거 흑 어 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달면 달면 되나? 오케이 저래고 바다 요거 가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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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흠 헉 왔어 아 헛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흫 흐흫 흫 아 아깝다 다른데 가도 있긴 하겠지만 아깝다 저거 뭔가 아까운데 다른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매주었어 에너지 오케이 아이고 나뭇가지 버려 아 잘 만들었는데 아잘 만들었는데 아깝다 나중에 나중에 잘 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여기서 쓰일 애를 없겠지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죽은 애들인가 아 다시 돌아갈때 써야되던데 저거 아씨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이템 하나를 더 낭비하게 생겼네 휴대용 냄비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성풍기 아깝게 아 진짜 아깝다 잘 만들었는데 나를 무기를 집어 던져 아 이게 집어 던지는 키였구나 이제 알았네 이거였구나 아까 그 열매를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였는데 상평한 데서 만들자 그렇지 들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놓고 도움을 좀 받자 이렇게 해서 방향도 맞춰서 이렇게 떨구고 다시 나무에 걸어볼까 나무에 걸어볼까 생각해보니까 나무에 걸어볼까 나무에 걸어봐도 될 거 같아 나무에 걸릴 거 같거든요 나무에 걸어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야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방향 전환이 안 됐어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방향 전환이 안 됐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됬다 드디어 됬다 가자 하자 하자 잠깐만 잠깐만 이것마저 붙이고 하자 이거 스르륵 내려가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필요 없구나 잘 올라타야 돼 잘 올라타야 된다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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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으 아 아 진짜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어떻게 조정했는데 이걸 잠깐만 돌아갈 수 있나? 잠깐만 아 그런가? 저쪽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 여기 물로 뛰어들 순 있네 뭐야? 뭐야 나? 나 뭐한거야? 뭐야? 뭐야? 나 뭐한거야? 쓸데없이 여기 아까 고기인가? 아 이 반대쪽 이쪽은 안왔었구나 이 돌은 뭐지? 발견 원통둥굴 잠시만요 이 앞에 극 이 앞은 극한의 설산입니다 오 드디어 아 올라가는 길이 이쪽에 있었네요 아까 그거 아까 거기 올라가는데가 여기였네 방한대책 아이고 잘못 눌렀다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몸이 따뜻해지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요리가 더 편한 수단이라고? 한 번에 한 효과만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얻었으니까 세 개짜리로 요리를 해볼까? 어차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로 될까? 세 개로 될까? 모르겠네 세 개로 될까 모르겠네 요리 세 개짜리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인터넷이 끊겨가지구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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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괜찮을지도 또 온도 내려.. 아이고 온도 내려가는 거 보고 오우 깜짝 놀래라 오 이쪽은 뭐지? 이 밑에도 뭐가 있는데? 아! 너 자식 너 이 자식 여기 있었구나 아악! 어 낙댐 안 당했네 아 아씨 이거를 이거를 달아버렸.. 아잇! 젠장 잘못 눌렀어 아! 아씨 그 와중에 잘못 뭐.. 어 죽었다.. 불꽃 안 써도 됐.. 됐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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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주워 조명 주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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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구나? 오케이 자꾸 옆길로 새게 되네 이거 하다보니까 나만 그런가? 뭐가 보이면 자꾸 옆길로 들어가요 진행이 안되네 진행이 원래 그런거에요?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갈까? 한개 더 만들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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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점점 아이고 가방이 꽉 차기 시작하는데 7분짜리 2개 7분짜리 2개 나쁘지 않아 10분짜리 2개 10분짜리 2개 10분짜리 2개 10분짜리 2개 달려 달려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약해 10분짜리 2개 10분짜리 2개 위에 올라가는건가? 아 저쪽이네 10분짜리 2개 12분짜리 2개 10분짜리 2개 18분짜리 2개 10분짜리 2개 19분짜리 3개 10분짜리 4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먹으면 되겠다 음 음.. 좋았어 여기는 따끈따끈 저 친구들 많겠네 이거 열매 파밍을 좀 많이 해야겠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해야겠다 으으으으으 뭐야뭐야 너네는 이걸로도 충분해 아앗 무기는 필요 없다 어 잠깐만 저쪽에 친구 거기서 뭐해 친구 거기서 뭐해 병정골렘과 대장골렘도 충실하게 시간의 정원을 지키고 있는 것 같군 어 요 앞에 보스인가 보다 말하는 거 보니까 보스 있는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옆 동굴로 세기 좋아 이럴 때 이럴 때 같이 합치해서 싸운 거 어 나무까지는 뭐에 쥐었지 오 충격을 가하면 파열되면서 냉기를 흩뿌린다 오 개꿀인데 이거 어 불 근처에 있으면 멈출 줄 알았는데 저거 효과는 안 멈추네요 이거 불 내뿜는데 오 오씨 잎 빠진 동굴 오 이거 무기 개좋은데 멋있다 폭탄꽃 아 이거 수류탄 같은 건가 보다 또 왔다 또 있지 어딨어 개구리 어차피 부서질 활이었다 어차피 부서질 활이었다 어차피 부서질 활이었다 나이스 아 이거 음식 하나 더 만들어 놔야겠다 어 맞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그거 가차에서 뽑았구나 아 그 어 뭐야 저거 뭐지 뭐지 목젖을 치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찜찜하네 영 기분이 찜찜하네 아 아 아 아잉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뭔가 목 울 때 치는것 같지않아요 약간 약간 그런느낌이야 저거 얘들아 아 죽는다 죽었다 약재 좋아좋아의 위도 어 뭐야 어 뭐야 상자였어? 상자인지도 몰랐네 아 배가 고프군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뭔가 이 밑에 길 밑에 길 수상한데? 밑에 길 갈 수 있는 법이 있나? 아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구 2분 53초 올라갈 필요 없었어 올라갈 필요 없었어 올라갈 필요는 없었어 2분 27초 오 오 깜짝이야 저거 사거리가 어느정도지 음 대충 사거리 알았다 아냐아냐 활이 어디갔지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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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무기인데 젠장 무기도 뺏아가네 저거 어디다 쓰려고 무기를 뺏어가 야 나 무기도 없는데 그만 뺏어가 뭘 그렇게 씹어먹는거야 맛있니? 나무쪼가리 씹어서 뭐하게 해 아 됐다 아 됐다 욕 내놔 이렇게 뭘 넣고 뭐가 나올까요 이거를 칼에다가 좀 붙여야겠어 27초 이걸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걸 하나 더 먹어야겠다 27초 정도면은 먹어야 돼 오 눈부셔 오 눈부셔 오 눈부셔 젤리를 때렸더니 열매도 잘 안보여 우와 진짜 눈부시다 진짜 눈밭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가 괜히 때렸다가 피만 줄었네 싸우질 말아야 하나 아 이거 방패 빨리 부셔야되는데 방패를 빨리 부셔야 새로운 걸 들고 다니지 그니 방패를 안 쓰다보니 오래 유지가 되네 벽 타고 올라가야되나? 쟤네들 아잇 나뭇가지를 쓸데없이 자꾸 죽어버리네 어? 저 친구들 누군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지? 무슨 상자 뭐야 상자 그냥 모형이잖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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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 열매를 주오 근데 아까 음식 좀 더 만들걸 휴대용 냄비 써야겠다 비가 올 때 등반하는 게 뭐? 어렵다고? 비 안 오는데? 비 안 오는데 아 미끄럽구나 미끄러워서 그냥 못 올라가는군요 저 물길로 가야되나? 저 물길로 가야되나? 저 물길로 가야되나? 내려가는 길이 여기뿐인가? 내려가는 길이 여기뿐인가? 내려가는 길이 여기뿐인가? 이거 물에 빠져도 되는건가? 이 추운 겨울에 수영을? 저 물길로 가야되나? 삐끄러져라 오 안정적이야 굿 아니 저 위에 가고 싶었는데 그냥 파밍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오 냄비 찾았다 이거 이거 좀 더 만들려구요 많이 주웠으니까 아 이거 3개짜리? 4개짜리? 몇 개를 만들어야 이득이지? 4개짜리로 만들까요? 3개짜리 4개가 나올지 4개짜리를 3개가 나올지 4개짜리 3개를 만들자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4개 15분 4개짜리 나올 것 같은데? 15분 괜찮네 4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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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2개짜리 2개네 2개네 거의 2배네 2개네 아 방금 5개만들었어 나? 15분이 5개 10분짜리 잠깐만 15분 10분 그러면 아니에요 뭘 하든 상관없겠네요 많이 써도 그만 쓰지 않아도 그만이네 아 그런건가요? 방금 나 4개 쓰지 뭐 아니야 개수 딱 맞는거 보면 4개 맞아 어 그 뭐 아까 그 5개는 그건가보다 잭팟이 터진거였군 몰랐네요 오 이거 위에도 있구나 다리를 건너가볼까 올라가는 길이 여긴 계속 내려가는 길이니까 여기가 아마 내려오는 쪽인가 보다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물이 왜 들어가 어 물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혹시 추운건 못참는건가 저 돌쪽은 올라가지겠죠? 저 돌쪽은 올라가지겠죠? 아 이거 아까 내려올때 미끄러웠는데 안올라가지겠다 아 일로 내려오면 안되는거였나 해볼까요? 그 녹일 순 없을거 같은데 도전? 어 이거 화살을 어떻게 해서 사용했더라 이거 화살을 어떻게 해서 사용했더라 도전 근데 이거 좀 아까운데 열매 아이 그치 될리가 없지 음 어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거 같 아 이거 근데 에너지 괜찮으려나 아 어 뭐야 그냥 죽어버리네 어 뭐야 그냥 죽어버렸네 그냥 물 자체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 독극물 수준인데 이정도면 독극물이에요 아 아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아니 그거 써야겠다 핫 지금 무기가 아냐 무기를 이걸로 바꾸고 아이템을 바닥에 두고 해야되나 이거? 아까 날개 어떻잖아요 무기에다가 뭐 붙이면 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아 아 아 아 나중에 이런 informações 정확히 이이이이이이익 melt 굴اي 찹쌤 어떤게? 어떻게 날지? 28초니까 th 제일 긴 거 어디 있어 10분짜리 일단 먹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하나 꺼내고 근데 이게 날개 두 개가 연결이 되나? 안되네 어떻게 날지 근데? 아까 막 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지 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떡해 내려갔다가 가야겠다 뭐 어쩔 수 없지 내려갔다가 돌아와야지 뭐 내려가는 길을 발견했으니까요 내려갔다가 다시 와야지 뭐 이게 파밍을 이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사단이 나네 파밍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깝다 이거 추위 추위 가드가 조금 아까운데 내려가면 아까 동굴 어딨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안 부서지냐 이거 또 그냥 가야겠다 내려온 김에 하려고 했지만 아니 도대체 다리가 어디 있는 거야 뭐야 다리 어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 저거 뭐지?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어 뭐야 배를 빌려주나? 뭐하는 데지? 오잉 이거 배 빌려주나 보다 건너가려면 응 땜목 타러 왔어요 어허 마음껏 이용하래 좋았어 아아아 강변에 있는 땜목을 아 이거 쓰라고? 아 점프 잘 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는 어디인가 저 위는 어떻게 가는가 날 위로 보내줘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다고 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닌가? 여기로 갈 수 있나? 들어가는 통로가 있나? 여기로 갈 수 있나? 아아 이 돌계단은 왜 있는 거지?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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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헛된 움직임이 아니길 이쪽으로 갈 수 있기를 뭔가 가는 길이 있기를 바라면서 동굴 같은 아 아까 내려온 그 길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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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길이 그 길이었어요 더 내려가야 되나봐요 하룻밤을 지내고 갈까? 하룻밤을 지내고 갈까? 어 그러면 이거 하룻밤 지나면은 없어지나? 가드? 설마 어 저쪽에도 뭐 있다 미안해 너 자로 자로 온 것 같은데 내가 뺏어가는 건가? 저쪽에도 길이 있네요 아 어찌보면 심장을 빼가는건데 쟤네 동력원이니까 심장을 뽑아가는 거거든 좀 잔인한데 어? 어 이게 뭐지? 아 아니 이런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맞춰서 내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면 되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어 갈렸다 아 이런거 맞추면은 저 친구들이 나오나 보다 야 길이나 좀 알려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야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지도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여기를 가려면 이 동굴로 다시 통해서 가야되는데 아 아 어디서 어떻게 아 이거 길이 없네 이걸 다시 찾아야되요 이거 여기를 다시 찾아야되는거 같은데 일단 표시해놓자 아 아 아 이 위 이 위 길이네 이 위에 네 음 요리를 좀 하고 4개짜리로 요리할 아니 아까 왔던 길이라서 한바퀴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예 한바퀴를 다시 돌아야 돼요 아 저쪽 다시 건너가서 잠깐만 어떻게 건너가지 잠깐만 너 이쪽으로 올 수 있니? 이쪽으로 내 앞으로 와 내 앞으로 가자 건너가야겠다 일단 다시 뺑 돌아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저쪽 건너편에는 길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끝이에요 끝 길이 없어 1분 어머 저 위에 뭐야 저 위에 뭐 있나 너네가 그렇다면 나도 쏴주도록 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저 친구들과 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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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아이템 정비 좀 하고 이거 버려 이것도 버려 도망쳐 도망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도끼 들어 도끼 들어 와 진짜 길 한번 길을 잃어버리니까 답이 없네 괜히 낭비했어요 진짜 아까워 보자 다시 지도를 보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갈 수 있으려나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네 어디서 어떻게 왔지 이쪽으로 가도 될 거 길이 있네 불 됐고 어 뭐야 여기도 상자 있다 어 길 찾기 너무 어려워 뭐야 화살이잖아 얼음벽이라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에이씨 어디서 어떻게 왔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니 그리고 웃긴 게요 여기 이렇게 추우면은 물이 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얼어야 정상이지 처음에 왔던 그 길인데 여기 여기도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아 여기 내가 처음에 올라오려고 했던 그 길이다 여기가 여기 내가 처음에 올라오려고 했던 그 길이네 여기 제가 처음에 올라오려고 했던 그 길이네 아이씨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쪽이 그쪽이면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잠깐만요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을까 밑빠진 동굴 여기서 갈까요? 여기? 2분 차이니까 여기가 맞겠다 아 다시 돌아가네 여태까지 모아놨던 건 다 없어지네 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내려가지 말자 여기서 어떻게 갔지? 그래 저걸 눈앞에 두고 내가 지금 저걸 눈앞에 두고 내가 딴 길에 왔단 말이지 여기 내려가지마 절대 내려가지마 땡큐 에이틴 섭스크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이러면 동굴로 다시 돌아가자 이 나무풀이 탈수있나? 일로 올라가는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길이 다른 데가 있었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되나? 왠지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진 않은데 파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뭔가 부셔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디 뭐 갈라진 틈이라도 있나? 뭔가 비밀의 길을 따라서 아닌데? 나무 도전 나무 타고 올라가 볼까요? 스테미노 스테미노가 안될 것 같은데 스테미노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 이거였어? 아니 아니 뭐야 고작 이거 이 간단한 방법을 두고 나는 이런 간단한 길을 두고 나는 왜 어딜 돌아온 것이야 길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지금 몇 개지? 하나 만들어야겠다 부시돌 줍지 말걸 불 피워 불을 피우라고 칼로 해야 돼요? 칼이 없는데? 이거 하나 고작 약한 검 이거 하나 아이고 요리하려고 했는데 음 버섯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버섯 요리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보니 버섯 버섯 꽤 많았단 말이지 아 어딨어 세 개짜리였어 세 개? 네 개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어 세 개짜리 네 개짜리 간격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어 맞네 다섯개짜리 였네 다섯개짜리 였잖아 그리고 이거 네개짜리 네개짜리 만들고 하나 더 만들자 오케이 됐어 가자 드디어 간다 먼 길을 돌아 드디어 진짜 드디어 왔다 드디어 까치야 이거 다음에 효과는 뭐가 있지 능력이 세가지 잖아요 세가지 이번엔 무엇이냐 오른손을 내밀거라 오 이번엔 어 뭐야 뭐야 외계인이 우주선이 막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트레이루프 머리위로 도약해 천장을 뚫고 지표로 이동할 수 있다 올라간다고 머리 위쪽에 땅을 통과해 올라서 점프하는건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건가 아니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건가 올라가는 힘 와 와 아 이걸 부시고 올라가는거구나 어 어 어 어 어 아니네 어 어 뭐 그냥 뚫고 올라가는거잖아 아 몇 칸까지 뚫을 수 있는거지 아 아 그냥 올라갈 수 있구나 내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길 내려가려고 한거야 아 아 아 좀 징그럽다 근데 아 뭔가 묘하게 징그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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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몸을 반쪽을 꺼내고 저러고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저 위에 뭐지 저 위에 뭐 있다 아 아 무게는 또 이런걸 또 들게 만드네 무기가 너무 꾸졌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무기 너무 꾸져가지고 하 하 하 하 하 하 야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아직은 순조롭게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저 아니 하 어 그 어 길 찾는게 좀 그렇긴 한데 암 아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거지 네 됐다 왜 이정도면 순조로운거지 그럴까요? 뭐 한번 합쳐야 되나? 오 이게 뭐지? 흥! 이거 오 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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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뭐지? 방금 뭔가 이세계를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아 높이가 너무 높아도 안되는구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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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아 어휴 어휴 진짜 어휴 아 아 아 떨어졌 다시 다시 이거 그냥 위에 안봐도 되는건가? 어휴 오 오! 아 수영을 하네? 오 오 뭐야 너무 쉽잖아 이즈! 아까 꺼보다 더 쉬운데? 아까 꺼보다 더 쉬운데? 아까 꺼보다 더 쉬운데? 똑같은 내용이죠? 오 오 오 세 개 얻었어요 알겠습니다 오 오 오 세 개 다 끝났다 오 세 개 다 끝났다 이제 뭐하지? 뭐하지? 아 이제 보스랑 싸울 수 있나보네 어 나 죽어 엄청 추워하고 있어 표정 봐봐 엄청 추워해 뭔가 현실감 있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아까 그 길로 이제 내려가면 돼요 우리가 헤맸던 그 길로 이제서야 그 길로 가면 되겠네 어 이 위에는 뭐지 어 여기도 가차 저거 있네 여기도 그거 뽑는 데가 있네 어 방안복 잠깐 이러면 위에 옷을 벗지 않니 아 아니구나 아까 바지 입을 때랑 똑같은 줄 알았네 어 근데 잠깐만요 저거 오른쪽 길도 있던데 저쪽 신전은 뭐지 아까 아까 날 공격하던 녀석들이 저기 있었구나 근데 저기는 가는 길이 상자를 포기하지 뭐 상자 포기해 상자 정도 포기해 뭐 좋은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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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다 어 이거 좋다 안녕 여긴 뭐 나오는 곳이니 오늘 일은 끝났습니다 똑같네 아 똑같은 거네 이 정직한 가차 기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또 12개 12개니까 12개니까 일단 이거 5개 한번 해보지 뭐 좋은 걸로 5개 주세요 좋은 걸로 주세요 좋은 거 어 이거 새로운 거다 날개 뭐야 멀리까지 날아가려면 날개 중심에 올라타 좌우 밸런스 오 날개 대박 대박 뭔가 새로운 거 나왔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다섯 개 한 번 더 해 한 번 더 걸어 다섯 개 한 번 더 해요 좋은 거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한 번 더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주세요 오 날개 또 나온 거 같은데 오오 오케이 됐어 이 정도는 만족 됐어 됐어 만족해 뭐지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 아하 잠깐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올라가서 뭐하는 데지 여긴 뭐하는 곳이니 오 상자 위에도 방한복 줬으면 좋겠다 날개 굿 굿 좋아 좋아 3개씩이나 좋은 건데 엄청 좋은데 엄청 좋은데 아 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요 잘 풀리다가 어디냐 여기 자 내려가 볼까 여기로 내려가도 되는 거였는데 그치 아니지 예? 잠깐만요 저기요? 어 그냥 점프해야 되나 어 씨 어 어 살았다 씨 오 살았다 다행이다 오 날개다 여기가 그 날개 타는 곳이구나 잠깐만요 여기가 아까 내가 내려왔던 거긴가요? 어 맞네 지금 밤 11시 존하우 기어라 볼리는 거 이 사람은 별말 안하네 자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거지? 중심에 올라타? 좌우 밸런스 아 여기 올라타는 거라고 근데 바람을 바람을 그걸 달아야 되나? 근데 바람이 이로? 선풍기를 달아야 되나? 해볼게요 됐다 됐다 어 어 잠깐만 이게 약간 어 뭐야 여기 하나 있는데 아 구정시킬 수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고정이 안 되는 건가? 뭐지? 이걸 떼가지고 그냥 여기다 붙이자 그게 낫겠다 선풍기가 필요 없는 거였네 아 아예 선풍기가 필요 없는 거긴 하네 살짝 밀고 타면 되는 거였네 아이 뭐 이걸로 하면은 좀 더 다를 수도 있지 어 근데 무서운데 중심에 서라고 했지 자 때리고 아 예? 아니 뭐야 아 선풍기 바람 바람 따윈 필요 없는 그곳 어어 으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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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아 맞다 아 난 가만히 서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너무 웃기대 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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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헣 흑 흑 어 여기서부터도 탈 수 있네 여기서부터도 탈 수 있네 여기도 탈 수 있네 어? 여기저기 날개가 많구나? 저 친구를 들어서 아니야 얘를 들어서 요 뒤쪽에서 좀 뒤쪽에서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잠시만 이거 선풍기 쓰는 거 맞죠? 맞겠지? 안 써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이미 꺼내버렸는데 아 뭐 이미 꺼냈는데 붙여 붙여서 해 날라갈 수 있으려나? 이게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을까? 선풍기를 위로 잠깐만 맞아 맞아 잠깐만 앞으로 날아가는 거 말고 이거를 이게 근데 가운데 잠깐만 이렇게 붙이면 위로 올라가려나? 양쪽 날개에 붙여야 되나? 이렇게 날텐데 아 이렇게 가나? 잠깐만 그러니까 양쪽 날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볼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씨 이거를 내리고 내리고 오 잠깐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지? 일로 내려갈까? 오 앞으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예에에에에에에 이어어여! 옆으로요 projections! ひ儿! ㅇㅇㅇ! 옆으로요о sacred bodies 옆으로 옆으로 돌아 돌아 내려가 내려가 옆으로 돌아 내려가 물에 풍덕 됐다 아 됐어요 됐어요 어 됐어 됐어 잘가 나의 독수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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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가자 뭘 다른 사람이 조종하다니요 이제 문을 열 수 있는건가 가자 고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문 열었다 오케이 오 이게 보스가 아니라 보석을 얻는 거였네 엄청 크다 분명히 이만 이만 meter 젤다랑 같은 종족인가 젤다랑 같은 종족인가 아 그리고 침동 울려 침동 울려 뭐지? 힙을 줬어 뭐지? 원래의 팔을 돌려주나? 뭐지? 이제 세트처럼 싸울 수 있나? 주먹으로 싸울 수 있나? 없어졌어 뭐지? 리버레코 사물의 움직임을 역재생하여 원래 위치까지 되돌릴 수 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역재생? 원래 내가 되돌린다고? 리버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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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마무 젤다 젤다 맞았구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 뭐야 해답은 알려주지 않고 사라졌네 앞으로 가는건가? 히트 히트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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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